군산 이마트 였습니다 여기 이마트 군산 이마트 주차장이 넓어서 차 여기다 세우면 되요 건너편에 보면 그 철길 마을이 있습니다 철길 마을도 구경하고 이마트에서 장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콩이가 저기 이마트 엄청 크죠 여기 드디어 군산에 왔네요 오랜만에 또 군산 왔습니다 군산은 차박할 데가 많아요 강가 쪽에도 있고 노지들이 많습니다 여기 또 길도 한산에서 뭐 이렇게 주차하기도 편해요 길도 많고 여기 계시면 되요 저 건너편 쪽이 철길 마을 롯데 하이마트 여자리 야 콩이 콩 이거 뭐지 아 개 좋아하네 콩이 봐 콩이 콩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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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야 야 여기 군산 여기 시내나 처음 왔제 진철이 하고 이리 와야지 이렇게 군산 관광도 하고 군산 갔다가 여기서 하루 자고요 내일이나 모레 저쪽 목포로 갈 겁니다 가다가 또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이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이정표에 괜찮은 데가 나오면 그냥 들어가서 계획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또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여행할 때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여행하는데 아주 여유가 있으니까 좋아요 여기가 철길 마을이네 여행을 데리고 들어가도 되나? 철길 마을 우와 여기 야외인데 뭐 아 이렇게 철길 마을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엄청 길다 여보 여보 오징어 게잉 여보 오징어 게잉 달고나래 달고나만 해보세요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세요 뭐 아 아 으 넣어주세요 얼마에요? 6천원요 우와 달고나 6천원 빵 없는거 없지 달고나 봤어? 이만한거? 6천원이래 요거 엄청 길어 응? 야 이거 야 이거 옛날에 어 이거 봐 여보 여보 성냥 우와 달고나도 있네 네 달고나 가세요 달고나 가세요 갔다 올게요 아 네 이거 뽑으면 뭐 주는거에요? 하나 더 드려요 더 드려요 이렇게 쉬운거죠? 동그란거 네 떼어 볼게요 네 달고나 여보 저 달고나 꼽기 성공하면 하나 더 준대 이따 한번 해볼까? 안해 네 이거 봐 이거 야 별로 올라와 이야 엄청 깁니다 이야 군사람이 꼭 오세요 참 꼽기 어? 장아지다 얘가 뭐래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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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 어정 뭔가 지금 교복 대여 사진촬영 문다진데 좀 아네 응? 문다진데 좀 아네 응? 문다진데 좀 아네 오늘 평일이니까 주말에는 여기 다 열겠지 응 문다진데 좀 아네 문다진데 좀 아네 문다진데 좀 아네 우리 교복 입고 한번 사진 찍으면 어때? 응 교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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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었지? 교복 입었지 2학년 때까지 응 2학년 때까지 교복 입었지 나도 입었는데 이거 교른복도 입었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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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입었고 이런거 이런식이지 응 난 이런식 색깔이 발했대요 여기 원래 철길이었나봐 진짜 인원수 7,000 보증금 500이래 운동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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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막걸리가 어때? 막걸리가 어때? 인형같이 생겼어 인형같이 생겼어 인형같이 생겼대 흠 허 고양이다 응? 고양이? 응 도망가라 도망가 가자 가자 일로 올라와 여보 풍선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거 어때 내가 해서 인형 하나 뽑아줄게 15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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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인데 얼마야? 몰라 여기 있잖아 얼마라고 여기 얼마라고 더 있잖아 여기? 풍선아트 한팔에 10발 10발에 얼마라고 안 돼 있어? 여기 장사 안 하시나 본데 점심 먹으러 갔나 본데 어 이야 이야 이런 것도 있다 달고나만내기 처음입니다 달고나 옛날 발전 어머 달고나 상품에다가 오줌 싸는 줄 알았지? 왜? 아 상품에다가 오줌 싸는 줄 알았지? 아 제가 얼른 봤어요 네 여보 여보 오줌 얌게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통에 만 원 안녕하세요 세 통에 만 원이 여보 아유 귀여워요 네 안녕 어서오세요 여보 사귀어 야 여기 놀거리 많네 야 이 새끼 어지간히 싸대네 야 물건을 위에 못 사귀어야 돼 잘 봐야 돼 어 짧게 해야 돼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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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이 새끼 어지간히 싸대네 나 날아가 오줌 인형 하자 여보 오줌 게임 인형 많다 가방 주별로 어 하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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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이거 괜찮다 괜찮아 나 이마트 왔는데 여기 왜 안 왔지?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에 여기 이마트에서 구청해놓고 잔적이 있습니다. 여기 동생하고 차도 다닌다. 철길 마을 쉼터 병암동 철길 마을 가봐 별로 끝인가 이제? 화장실도 있네 화장실에 있다 저거 뭐지? 뭐하는거지요? 저 앞에 있어 봐 사진 찍어줄게 분산역 분산역 이거 뭐지? 분산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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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거 위로 올라가 올라가 봐 콩이 올라가 콩이 올라가 어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